어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애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님 공주님이에요 태열이 와서 얼굴에 덕지덕지 트러블들이 많이 오셨어요 올라왔어요 어쩜 이런 것도 예쁠까 쭉쭉 먹고 싶어요 기저귀 가자 우리 공주님 잠깐만요 카메라 치워주세요 우리 공주님 기저귀 알아야 돼가지고 짜잔 우리 이제 공주님 일어나셨어요 공주님 이제 먹을 때가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너무 귀여워요 어 잠깐만요 우리 공주님 지금 머리숱 없는 모습 보이게 좀 그러니까 치장하고 올게요 아잉 몰라 몰라 요즘 이 아기 보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춤도 잘 춰요 잠시 토를 하셔가지고 태양사도 좋아요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우리 딸 손가락 봐보실래요 얼마나 예쁘게요 너무 귀여워 짜잔 엄마 손 아기 손 짱짱짱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어딨지? 여기 있지 첫째 오빠랑 8살 차이에요 엄청난 우리 집 늑둥이죠 그래서 육아가 어렵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행복해요 그냥 너무 행복해 이 갓난아기를 즐겨야 돼 즐겨야 돼 계속 안아주고 옆에 서주고 이야기해주고 말 걸어주고 엄마가 어 동화 이야기 해줄게 옛날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백설공주를 가장 귀엽고 예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어디 가요? 이 갓난아기에만 느낄 수 있는 이 발바닥 너무 귀엽죠? 콧구멍보다 작아 발가락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죠? 음 발바닥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 잠시만요 어머 잘 먹고 잘 자고 시원하게 써야지 건강하지요 눈 떴지요 음 눈 감아줄게요 이게 뭐야 누구야 애가 뭔데 나를 찍고 있는 거야 뭔데 뭔데 나를 찍고 있어 공주님이 여기 좀 많이 시원하게 써셨어요 눈썹 엄마 눈 엄마 코 엄마 입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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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여기다 시어버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우리 공주가 여기다 시일을 잘 해가지고 시일을 해서 엄마가 열심히 한번 닦아줘야지 엄마 분이 타올게 엄마 엄마 줄게 엄마 엄마 줄게 시원하게 아빠 해볼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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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해볼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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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금 좀 얻는 모습 보여줄게 먹는 것에 진심은 우리 딸입니다. 꿀꿀 즐거워요. 피곤해도 좋아요. 손목이 아파도 좋아요. 너무 예뻐요. 귀여워. 이래서 막내는 사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기띠해가지고 아기를 조금 트림을 시켜야겠어요. 좀 어렵더라고 이거. 그 친구는. 이러면. 세 개. 세 개, 체보기면 세 개. 조심히 잘 쓰지? 어? 그러네. 루안이가 차분하게 잘하네. 나 벌써 손이 안 묻었어. 아가. 아하하. 이렇게 하면 주름 생기니까 이렇게 쫙 펴주세요. 곰쥬님. 이쁜다. 곰쥬님. 슝. 눈 뜨셔. 옳지. 이 똘망똘방. 안녕. 나는 귀여운 로이야. 누구세요? 누군데 저를 찍고 있지요? 많이 담아두세요. 이렇게 귀여운 나의 깐단 아기의 모습을 많이 담아 가시나요. 두름두름두름두름두 찰떡선이가 없는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해요 엄마의 영양분이 다 아이에게 가니까 노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미워져 특히나 저는 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에 참 너무 아쉽다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고 싶지만 배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담 100배 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밖에 외출하기도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잠깐만 우리 아이가 울어서 짠! 홈케어 피부관리 협찬이 들어왔어요 동국제약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보영 배우님께서 광고하신 피부관리기 설레어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제게 아주 딱 필요해 언박싱 응? 하아? 펜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한국어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빨간색은 브라이트닝 모드인데 피부 투명도, 피부결, 모공, 각질에 개선되는 주황 파랑은 흡수 모드인데 피부층별로 보습이 되고 수분 밀도, 물광 피부에 개선이 되는 탄력 모드입니다. 애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케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설명도 해주네요. 삥끄빙끄한 색상에는 탄력 모드인데 이 탄력 모드에는 말 그대로 탄력의 개선이 되죠. 피부 이렇게 처짐에도 개선이 되는 4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5단계까지 강도를 높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사용해볼 건데 화장하지 않고 스킨까지만 발라놨거든요.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톡톡 톡톡 5분? 조금 따갑다. 약간 레이저 느낌인데?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 5분 해줍니다. 1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 사용해보니까 1단계로 하고 나중에는 2단계 다음에는 3단계 이렇게 강도를 올려주면 좋겠죠? 1단계인데도 레이저 시술 느낌? 신기해. 피부과에 가서 관리 받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도 홈케어 가능한 제품을 알아보고도 사용해봤는데 몇 번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왠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 왜냐면 레이저 기능 느낌이 있어서 3분 경과했습니다. 오 3분? 벌써 3분이 지났어요. 사용하기에 번거롭지도 않고 오랜만에 사용할 때도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니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경과했습니다. 오! 5분 됐어! 오! 5분 했다고 자동으로 꺼져. 다음은 흡수 모드로 짠! 이것도 같이 온 건데 이거는 히알루로산 앰플입니다. 수분 채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있잖아요. 뭐 로션이나 다양한 크림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용 앰플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앰플도 같이 와봤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테크스 모드입니다. 테크스 모드 테크스 모드 설명해 주시네요. 안쪽에서 바깥 바람으로 케어하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 폭씩 이마에도 한 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강도를 높일게요. 2단계 음 음 좋아 부드러워 음 오 좋다 좋다 얘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는 흡수 모드 마스크팩이 있잖아요. 마스크팩 올려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흡수시켜줘도 좋아요. 오 신기해 이게 안에서 더더더더더더더더 마사지해주는 기분이에요. 물광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진짜 물광피부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시켜봐주세요. 아 너무 좋은데? 나 10분 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3단계 더 올려볼까요? 강도 한번 더 올려볼까? 오 오 벌써 3분 됐어 이게 되게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타제품은 어 이건 어떤 모드였지? 이건 뭐였지? 이렇게 설명서를 좀 봐야지만 좀 알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사용할 때 알아서 이런 한국어로 설명해주니까 오랜만에 사용을 해도 금방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때요? 물광피부가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탄력 모드로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 가지고 얼굴에 도포해 가지고 있고 제가 브라이트닝이랑 흡수 모드를 했잖아요. 피부에 뭔가 당겨진 느낌? 관리 받는 느낌? 그 느낌이 들어서 아 효과를 지금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흡수 모드입니다. 탄력 모드입니다. 탄력 앱을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케어합니다. 하하 나 너무 욕심댔나? 크림을 너무 듬뿍 불렀죠? 제가 단계를 좀 올려야겠어요. 5단계 해볼까? 아 뜨거워! 아 5단계 좀 세다. 5단계 좀 세니까 2단계만 할게요.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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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제 피부 고민이 트러블이에요. 트러블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갈 때 같이 그리고 탄력 피부 처짐이거든요. 잘 처져야 탄력이 좀 없어. 이제 나 아기 엄마잖아. 이거랑 관리 좀 해줘야 돼. 이 탄력 모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혹시 보이나요? 떨리는 거? 이거 잘 만든 거 같아요. 진짜. 내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위를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전 여기 이 부분이 탄력에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 여기가 신경이 있어요. 피부과 가기에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이나 아 집에서 내 화장품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해요. 제품 협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피부관리기 이거를 구매하신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만족도가 왜 높은지 알겠어. 일단 가벼워. 그리고 한국어로 설명을 잘해줘. 세 가지 모드로 내가 원하는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1단계 5단계까지 써가지고 너무 좋고 내가 신경 쓰이는 피부 그 부위를 좀 더 많이 많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점 이런 식으로 저 여기도 신경 쓰이거든요.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여기가 신경 쓰여가지고 되게 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턱선 라인도 잡아주고 주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렇게 쫙 주름도 펴지는 거 너무 좋은데? 장점만 쏙쏙 빼가지고 만든 피부관리기 같아요. 그래야 대박나야지. 그쵸? 아 너무 좋다. 이걸로 이렇게 같이 문질문질하면서 마사지하니까 피로까지 풀리는 기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보다 좀 생기있게 보이시나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막 관리받는 그 기분이에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나 이렇게 마사지 받고 나서 그 얼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이렇게 끝났는데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 지금 내가 관리를 받았구나. 아 시원하다. 아 너무 좋다. 이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관심있는 분들 짜잔! 좀 개선이 된 거 같아.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이나 자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쫙 닦아주고 또 휴대하기 편하게 여기까지 파우치까지 주셨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요? 아이 좋아. 엄마 안아주니까 좋지. 언니가 뭐가? 뭐 그리는 거 같아. 예. 우리 아들은 뭘 그리지? 황금똥? 지렁이? 지렁이 같아 이게. 지렁이는 이렇게 생겼어. 뭘까. 지렁이야? 절절하 우리 여가 앞두고 뒷동선에 새들이 노래하고 호랑이도 노래하나 아 아까 슬슬 잠이 왔어요. 다름도 시원하게 있고 응가도 잘 썼고 잘 먹었으니까 코 자겠지요? 엄마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구나. 코 자야지요. 엄마를 봐야지 어디 봐. 엄마 엄마 잘 안 자요. 그럼 놀아볼까요? 손은 뭐다? 나의 손은 뭐다? 제 2의 뇌다. 자 엄마 딱딱한 거 줄게. 이거 한번 만져볼까? 무슨 느낌일까? 어때? 이게 뭐야. 딱딱하고 뭔가 울퉁불퉁한 것 같이. 뭔가 조금 뾰족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자 이건 뭘까. 보들보들한 느낌. 이거 만져보자. 이번엔 이쪽 손으로 이거 만져보자. 보들보들이야. 싫어? 이거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이거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ún